젠가 할 사람 응가? 응가? 젠가 응가 할 사람 어? 뭐라고? 젠가 젠가? 저요 따라와 봐 같이 하자 뭐 걸고 하자 우리 여기서 하자 하기 형 젠가하게? 원래 내 게임 뭐 하지? 이렇게 하자 이긴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1등이 꼴등한테 진실 게임하기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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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릿 그럼 안 되는 거야? 너 이거 저거 만지지 마라 왜 네가 갑자기 설계를 해 언니 잘못 다시 다른 거 뽑는 게 낫지 않을까? 근데 한 번 건든 거는 뽑아야 된대 아니 잠깐 왜 이렇게 흔들려? 이번에 이제부터 딱 손으로 딱 짚은 거 뽑아야 돼 톡톡톡톡은 있게 톡톡톡 오케이 알았어 왜 그래? 빨리 빨리 지식하게 하자 왜 그래? 빨리 빨리 지식하게 하자 틀렸어. 야, 힘줘! 와, 언니 안전하게. 됐어, 됐어. 너 살렸어? 어. 살았다. 미쳤다. 너무 잘했어. 갑자기 또 위기가 막. 미스코리아. 재원. 오, 야스. 왔어, 왔어. 여기 있다가 갑자기 흔들거렸어. 갑자기 무너졌어. 갑자기 무너졌어. 갑자기 무너졌어. 갑자기 무너졌어. 와. 하. 주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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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. 회생. 오. 할 수 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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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가다. 잠깐만. 하기 화이팅. 이슬이 멋지다. 와, 대박이다. 와, 대박이다. 와, 대박이다. 아, 주인공. 그림이 하기한테 무슨 질문 할까? 누가 리모컨으로 누른 거 아니야? 언니가 해봤지? 어렵진 않지만. 오빠, 마음속에서 제 1순위가 누구요? 마음속? 마음속 1순위?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되게 곤란한가 봐. 말해, 바뀔 수도 있는데 뭐. 맞아. 아니, 이미 살짝. 아니, 근데 어쨌든. 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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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서. 아저씨 갔다 올게.